광명분기점에서 나가서 갈 수도 있는데 광명분기점으로 나갈까요? 예예 광명분기점으로 나가겠습니다 밥도 먹고 광명분기점으로 나가겠습니다 2km 앞 어따가라 길이 두 개우다 길도 함광 인형 1km 앞 광명떨에 오른벤이 돌아온다 헛솔만 있어봅어 길이 맥혀무나 이방저방 허여봐도 서방이 제일이다 이질이 제일 놈의 기자쿠자 감성 성립 500m 앞 정보수집구간이라도 설술대 깁소 500m 앞 떠레 오른벤이 질리오다 300m 앞에서 떠레 오른벤으로 갑소 300m 앞에서 떠레 오른벤에 오른벤이 질리오다 호소시당 정보수집구간이오다 호소시당 정보수집구간이오다 호소시당 광명떨에 오른벤으로 갑소 500m 앞 신부참 신디 좌회전이오다 300m 앞에서 좌회전이 오다 300m 앞에서 신디 좌회전 없어 호소시당 신디 좌회전 없어 호소시당 신디 좌회전 없어 여기가 능촌사거리입니다 농촌이 아니고 능 능촌사거리 능촌교차로예요 오오오오